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전에 어떤 6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이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아주 중후하게 멋지게 생긴 어떤 남성이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네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요. 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걸음 하나 살려라 집으로 도망와 버렸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요. 와 아직도 내가 쓸만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이 자꾸 나오고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동네 슈퍼만 나가도요. 슬리퍼 안 신고 제대로 신발을 신고 나가게 되고 옷도 한번 거울을 바라보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던데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7,80이 되어도 당연히 내 외모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를 바라는 거는 남녀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는요. 그 이후로 집에서 나갈 때만 되면 현관 앞에 거울을 탁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아직도 너무나 예뻐. 아 어떡하면 좋아? 네. 자 이렇게 우리 중년 여성들에게도요. 어딘가 분명히 매력이 넘치는 곳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중년 남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년 여성들은 어떤 곳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중년 남성들이 바라볼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대를 바라보는 그 본인의 기준치가 달리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니까 그저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년 남성은 통통한 여성들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젊었을 때는 쭉쭉 빵빵 멋진 여성들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고 더 멋있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저절로 퉁퉁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 특히나 중년 여성들을 바라볼 때 마른 여성들보다는 약간 통통한 여성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 약간 좀 통통한 여성이 조금 더 오래 살 확률이 높고요. 게다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아래쌤이 촉촉해지는 경향이 마른 여성들보다 통통한 여성들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그런가요? 그래서 중년 남성들은요. 마른 여성들보다 통통한 여성을 바라봤을 때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요. 좀 더 마음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슴입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도 일반 젊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얼굴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른 눈에 띄는 게요. 바로 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무턱대로 이렇게 풍만하고 큰 가슴을 좋아하는 경향보다는요. 그저 그냥 눈에 잘 들어오고 적당한 크기의 가슴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실제로 제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있는 제 중국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요. 예전에 한 30년? 한 30년? 그 정도 전에 중국에서 미용실에서 본인의 가슴이 너무너무 컸었대요. 그래서 이 가슴을 축소하는 수술을 병원이 아닌 미용실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대만 해도요. 중국 미용실에서요. 여성들 가슴 뭐 클 늘리고 찔리고 하는 수술도 하고요. 쌍꺼풀 수술도 하고요. 쌍꺼풀 수술은 아주 쉽게 많이들 했었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와 참 큰일 날 일을 그 친구가 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컸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남성들을 만날 때도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풍만한 가슴을 누구나가 다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용실에서 수술했다는 건 제가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중년 남성들이 여성들의 적당한 사이즈의 가슴을 가진 여성들을 선호하고 여성들의 가슴을 많이 본다라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성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어디십니까?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성들은 여성들의 도톰하고 빨간 입술의 매력을 느낍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왜 예전에 아재 개그 중에 이런 개그 있잖아요. 술 중에 가장 맛있는 술 그러면 입술 이런 농담 한 적 여러분들도 생각나십니까? 네. 여성들의 도톰하고 그리고 좀 빨간 입술을 바라보면 마구마구 키스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빨갛고 도톰한 입술 하니까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 삼트로이카라고 그래갖고 정윤이 씨였나요? 네. 그분 입술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랫입술 도톰하고요. 남성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력적이고 도톰하고 아름다운 입술을 보면 남성들에게 그 매력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남성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부분이 바로 도톰한 아름다운 여성들의 입술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보들보들하고 작은 손을 바라볼 때 매력적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중년 주부들 보면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만큼 손이 거칠어지고 또 굵어지게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연하게 보들아온 손을 갖고 있는 그런 중년 여성들이 있다면 남성들이 그런 여성들의 손을 바라볼 때 눈길이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요. 세월의 길이만큼 이 손의 거칠어짐이 이게 바로 삶의 흔적이고 열심히 살았다는 그 표시인 만큼 여러분들의 아내의 손이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보들보들하지 않더라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번 더 손을 지그시 만져주시는 그런 따뜻한 남편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드랍고 작고 아름다운 손은 눈으로 볼 때 이쁘겠지만요. 마음 안에 그 손은 그저 그냥 예쁜 손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영 씨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가요? 갑자기 그 노래 한 마디가 생각이 나는데요. 젖은 손이의 철어와 이렇게 시작되지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 아내의 거칠고 그리고 둔탁해진 그 손 한 번 꼭 잡아드리면서 사랑 한 번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중년 남성이 중년 여성을 바라볼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바로 넉넉한 마음씨 그리고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씨를 갖고 있는 여성을 매력적이다라고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혼하고 난 이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인가 하면요. 남성들이 이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가족 사진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여성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여성들은요. 명품 가방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이 참 각박해졌구나 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젊을수록 물질만능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젊을수록 넉넉한 마음의 배려심이 조금 덜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세월이 간 만큼 더 편안하고 넉넉해지는 우리 중년 여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중년 남성들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고 더 큰 사랑을 느끼리라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요. 그냥 남성들이 아니고 중년 남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년 여성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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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